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50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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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천 감독님 자 마지막으로 2022년 돼지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살 의뢰생 데디띠 근데 운이 데디띠들은 내년에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중간입니다 근데 자꾸 빨대를 빨아도 뭐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채우려면 배가구보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빨아야 되거든 힘을 갖춰서 그러다보면 쭉쭉쭉쭉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 열려 운이 운이 처음엔 한번 노력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한순간에 열심히 하다보면 운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라코인데 내가 정녕 힘들어도 이렇게 참고 해보려고 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인연도 정도 다 된 것 같소 그러니까 내년에 남녀 이별 이게 조금 많이 따라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의뢰생들은 내년에 28살이면 취업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취업 준비하기 전에 사귀었던 연인들하고 이별이 조금 많이 이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돼지띠들이 보면 한 거푼만 먹으면 되는데 10 거푸 이상 100 거푸 이상을 먹어버려 가지고 배가 정말 터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더라도 내년에 취직운에서 대박이 날든 우리가 젊은 애들 코인 주식 엄청 하잖아요 그렇게 대박이 날 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려움에서 닭달같이 피해서 내가 산으로 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단 난 것 다 고쳐가면서 이렇게 어떠한 거를 등대같은 거를 지키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나오고요 출생길은 환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세 계생 40세 계생이니까 노래가 나와봐 노래가 나는데 그 노래가 나는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좋은 가부가 뿜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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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신이 나서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기서도 좋은 일이 있고 여기서도 좋은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차게 모여서 어울려 다녀도 그런대로 괜찮은 그룹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룹 같다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사업면이나 일면이나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조직으로 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결 내가 사는 게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진행상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누군가 올가미가 나를 갖다가 쉬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억지로라도 내가 끌려가서 내가 하게 생겼네 근데 돈 벼락은 또 어머 이건 진짜 좋다 돼지띠 내년에 큰일 났네 돈 벼락은 내가 받을 것은 기본이다 커다란 상자에 금전이 이렇게 딱 들었다고 생각했더니 왠지 지폐가 가득 차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100% 차이진 않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그 지폐가 가득 차서 노토처럼 나에게 오겠다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들을 잘 신경 써서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 주식의 대가가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주식의 대가, 의사 사람들은 명의 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실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 믿을 건 따라서는 안 되고 내 직감을 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돼요 어 나는 진짜 주식 대가가 해줘고 했는데 야 오히려 이번에 내가 더 일반인, 초차보다 못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병이들도 사람을 죽이고 막 긁잖아요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촉, 나의 촉을 같이 믿어라 이렇게 나오고 싶고요 자 대접 마냥 이렇게 있는데 대접 새끼의 대접인가 했더니 커다란 대접도 아니고 중간치 대접이 있어요 근데 이 중간치 대접이 소스랑 같은 걸로 찔리고 또 찔려도 꼼짝도 안 치지만 박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트댐 같은 대접이 뽕 이렇게 하면서 커진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소스랑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찔르고 부르고 별짓을 다해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 운 바닥이 뽕 하면서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그만큼 내년에 그런 대로 힘든 건 다 계속 누구나 무슨 띠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면 운이 굉장히 좋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른 걸레질을 하루 종일 했더니 마른 걸레들 추기가 살짝 있어서 아휴 네놈 이거 빨아야겠다 했더니 마른 걸레가 더 뽀송뽀송하면서 향기까지 나냐고 이런 애는 없거든요 그러니 완전히 뒤집어지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보자 잘 자란 자갈이 큰 바위들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격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이런 말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자 52세 신혜생 거침없이 달리는 길이 자전거와 자동차가 있는데 나는 자전거라서 미끄러지고 빠질 줄 아냐면은 나는 자전거라서 가볍고 또 이렇게 올려붙이기를 쉽게 하니까 더 편안하게 이렇게 날릴 수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궁궁궁궁궁궁 하면서 잘 엉금엉금엉금 가면서 나는 석유라서 불타고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어렵게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많이 가진 자가 우리가 많이 가진 자가 이것째고 저것째고 뭐하고 뭐하고 정말 쌈도 더 많이 나고 가족과 이 가지도 더 나고 친구가 돈 빌려다니까 이 가지 더 나고 막 이래요 근데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운을 말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딸린 게 없으고 책임질 게 없으니까 나는 자전거로도 휘잉 하이킹보다 더 세게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운을 말하는 거야 운은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간다 나의 위치나 사항을 그러다 보면 내가 건더기를 집을 수 있는데 주제를 모르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붕붕붕붕붕한 걸로 착각을 한다면 나는 끝까지 거기를 오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보고 가라 그리고 문에는 열쇠가 이미 다 따져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칸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금전이 쫙 걸려있어 근데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치자도 안 봐 왜? 무서운 사람이 딱 지키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 신명에서 지켜주는 동계적이라서 선명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건 너 이놈의 이름 석자를 밝히고 가라 네가 착한지 거짓말하고 나쁜 놈인지 아우성을 쳐서 내가 이거를 옳다면 상을 내려주느니 그게 뭐냐면 인간미 있고 착하게 살아라 그럼 내가 포상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가응보란 말 있잖아요 그런 뜻인 거 같아요 내년에 특별히 인가응보라는 생각을 자꾸 막 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게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64세 기회생 어쩌다 보니 내가 줄력 두 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줄력 두 개를 세 개로 묶으려 하니 어렵사리 이것도 매우 매우 힘들어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보면은 흰 자동차가 뭐 흰 자동차가 나와 흰 자동차가 얼룩얼룩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내가 빨간색을 치르더니 이것도 저것도 안되더라 그래서 나는 분명한 색깔을 선택했다 너가 좋아하는 색깔 뭘까 뭐 약간 청색이나 청결색이라나 자동차는 그런 색깔이 없는데 있나 그런 색도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색깔을 말하는 거는 이 자동차는 운이 달린다 안 달린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청색이라는 거는 뭐 뭘까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빨간 노랑이 아닌 뭐 그런 거잖아요 개성 있는 어떤 색깔이 내기 힘든 그런 색깔을 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서 이렇게 하라는 뜻인지 어쨌든 간에 이 색깔 저 색깔 번복하면 이상한 색깔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제대로 칠해보니 너희들이 음묘한 어떤 그런 색깔이 나온다 그만큼 샘새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너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뜻같아요 그래갖고 그게 그리고 머리 숙여서 내가 고약스러운 마음을 먹었다가도 내 마음에 가려다란 마음으로다가 씩씩하게 저민맘도 함께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항상 좋은 관계만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이 사람들은 호랑이 때는 형제부모가 안 보고 친구가 안 보고 누가 사이가 좀 안 좋았다면 내가 먼저 머리를 쪼아져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운이 그리고 내꺼로 이제 막 자랑해도 되는 형국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우물가에서 우리가 물을 먹때 어떤 여인이 물에다가 나뭇잎을 딱 띄워줬잖아요 그걸 딱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뭐든 성급히 먹으면 이게 물이 체하니 조심해서 진짜 알찬 것만 먹으라는 그런 뜻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급하게 하지 말고 서서히 그러니까 지혜생들이 내년에 보면 보물과 따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개움도 좋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오늘 해보니까 이민현이 그래도 나쁜 건 되게 나쁜 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쁜 건 좋은 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좋은 띠가 있어요 이렇게 돼지띠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까도 아까 무슨 띠였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보석 같은 삶을 내가 살려면 일군만큼 내가 얻으려면 그래도 크레파스 마냥 빨주 노란 포 쫙 이렇게 그러니까 예술적인 그런 감정으로다가 이렇게 순서 있게 잘 가면 내가 어느 날 거기서 맘에 든 건 하나 쫙 뽑아 그게 뭔지 알아? 그게 금이야 예를 들어서 순서 있게 빨주 노란 포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빨주 노란 포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뭐 항상 좋아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어느 날 내가 나의 거를 진짜 오리지널 크레파스를 뽑는 거야 어? 뽑으면 그게 크레파스가 아니라 금을 주는 거야 나한테 그렇죠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우여곡절 속에서 내가 이렇게 그림만 그릴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섭외를 해서 다 그림 이렇게 갤러리 이렇게 만들듯이 세상을 살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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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